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스님이 무슨 예수를 베드로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한번 해답이라고 할까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부끄러움이라는 옷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남이 보든 안 보든 나쁜 짓을 덜하게 내지는 안 하게 된다 만약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떠나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면 모든 공덕을 잃고 금수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방황한다 예수는 체포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며 군중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제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고 베드로 자신도 군중 속에 숨었다 성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글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 폐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 나는 아니요 거짓말하지마 아까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었잖아 베드로는 양심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소리를 높여서 부정을 또 합니다 나는 뭐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조금 지난 뒤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글을 보고 말합니다 분명 당신은 예수하고 한 폐야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아니 나는 예수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다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마침내 이렇게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세 번 부정을 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죠 끌려가는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비수가 되어 찌르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양심이 명령을 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에도 완전 무결한 양심은 인간의 가슴 속에 살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양심의 명령대로만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완성적인 인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을 한 것이죠 마음 속의 재판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재판으로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의 예언을 거듭 거듭 떠올리면서 자꾸만 자꾸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허약하고 나약함 즉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고뇌를 예수는 대신 치르는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리고뇌라고 부릅니다 대리고뇌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도 예수는 이렇게 말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빨리 안 죽으니까 자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대는 노마 병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툭하면 거슬린다고 도회시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시대에서 정말 가슴 속으로 공부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다는 심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대리고뇌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나 레슬링 이런 과격한 운동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당자는 그 사실조차 자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예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업자득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또 그런 인간까지 포함한 일체 모든 중생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의 고뇌를 모두 감수하겠다고 맹세하는 이 보살의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공부를 지켜주는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베드로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고개를 낚는 어부에서 예수께 발탁이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해서 즉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아주 아치 않게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한두 마디를 통해서 바로 출가를 하는 그런 대목이 참 많습니다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예수가 사망한 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활약을 했고 로마에서 포교 전도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 위에서 역시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우리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을 추구하거나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자는 부자인 척을 하지 않고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이쁜 사람은 진짜 이쁜 사람은 이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이쁜 사람은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자꾸 예쁜 척을 하게 되죠 우리 척을 하지 않는 아주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